今天也知지도、開心도、學習好玩吧! 加油! 여러분, 안녕하세요! 저는 마리나입니다. 我在B站上傳韓語教程式評論 很多同學們喜歡我上傳的視頻 然后说,我想系統的學習韓文 所以我在Cistalk上傳系統的 演示韓國語課程 저와 함께 많은 분들이 참여로 인해 만들어진 연쇄韓국어는요 第一,非常简单의 이슈 한글자로 미묘하게 달라지는 오감 이런 문법적 차이, 혼자 공부하시기엔 좀 어려우시죠? 이런 부분을 최대한 재미있고 즐겁게 실생활에서 자주 쓰는 예문을 통해 알려드릴게요. 책에는 가끔 요즘 사용하지 않는 단어나 문법들이 있어요. 현대 한국인들이 쓰는 한국어도 함께 알려드릴게요. 第三, 단지. 한국인들은 70% 이상은 한지. 그래서 중한국어는 중한국어는 쉽게 학습을 많이 들어요. 하지만, 수학자들에게는 단지가 좀 쉽게 학습을 많이 들어요. 그런데, 수학자들에게 단지가 좀 쉽게 학습을 많이 들어요. 저는 책 속의 예문이 아닌 저만의 예문을 만들어서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. 그래서, 더욱더 편안하게 학습을 많이 들어요. 봐봐! 저는 회화 영상을 따로 제작해서 여러분께서 저와 대화를 하는 것처럼 회화 능력과 듣기 능력을 함께 향상시킬 수 있는 영상도 준비했습니다. 토픽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어법에 소홀하신 경우가 있는데요. 기초를 잘 잡아야 토픽 오지, 유지도 가능해요. 제 강좌를 통해 토픽을 공부하지 않았는데도 토픽 점수가 제가 바른 한국어, 쓰이는 한국어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예요. 나 진티에 이에 찌지도 칼신더 제시하옵은 바 오늘 자의 예시 한국의 커정지연면 바 안녕히 계세요.